폐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은 작년 말 기준 1,106억 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2만여 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 8천여 명이 퇴직연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천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과 2022년에도 1,200억 원을 넘었는데 작년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의 줄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미천구 퇴직연금이 줄지 않은 이유는 근로자 상당수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퇴직 후에는 기업의 지급 지시가 없어도 개인이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구 방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올 상반기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 인포에서 미천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내연금 조회 항목에서 퇴직연금 확인이 가능한데 이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융사들도 폐업기업 근로자들에게 안내를 강화하고 비대면 청구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